아! 아! 야! 양배차 우리 좀 그만 괴롭혀! 우리 좀 그만 괴롭혀! 괴롭힘 당기 싫으면 나처럼 못생기던가! 여기는 외모지아주이야! 지아주이! 와이오! 양배차 이 냄새 뭐야? 어? 이건 배차 냄새가 아니야? 이 썩은 애는 우리 학교 외모 지하대장 김혁명! 나 지하 외모주의 대장 김혁명이야 김혁명! 역시 김혁명 고등학교 분장을 해도 네가 보여! 역시 김혁명 군더더기 없이 못생겼어! 완벽해!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까? 이건 두부! 이건 취두부! 용명아 학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너 진짜 하수구에서 씻어? 야야야! 훔쳐보지 마! 훔쳐보지 마! 진짜! 진짜 도대체 저런 용명인은 어떤 여자를 만날까? 나 같은 여자를 만나지! 훔쳐보지! 안녕! 나 외모 지하여고 대장 홍윤아다! 우와... zą! 머가? 50포 100포야! 너! 가위에 손가락 안 들어가지? 뭐냐? 초민의 칭찬이냐? 잠깐만, 너 가만히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 윤재문 좀 닮은 것 같아 순양은 제 겁니다 야, 칭찬 연속이냐? 야, 칭찬의 연속? 어쩐 일이야? 야, 김용명 뭐? 나랑 사귀자 너는 외모 지하여고 대장 우리 둘이 사귀는 게 맞지 않겠냐?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 너 같은 애랑 안 사귀어! 야, 난 너 같은 애가 좋아 나는 상남자, 이런 남자 싫어 난 너 같은 하남자가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 싸파! 그냥 완전 하남자가 너무 좋아 야, 웃으면서 대사 치지 마 너 같은 하남자가 좋단 말이야 야, 내가 어딜 봐서 상남자야? 난 하남자야! 바꼈어, 바꼈어, 바꼈어 야, 이 새끼가! 내가 어딜 봐서 상남자야? 난 하남자야! 바꼈어, 바꼈어, 바꼈어!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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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꼈어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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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꼈어 하남자 측, 하남자 측 대사를 계속 틀려, 하남자 측 이 자식이 참... 내가 어? 어? 어딜 봐서 하남자야? 어? 네가 뭔데, 뭐하는 거야? 형아, 잡아! 이건 내 의지야! 내 자존심이고 그런 거에 연민의 정을 표출하지 마 어? 하남자 측? 뭘 하남자 측? 내가 어딜 봐서 하남자야? 난 상남자야, 상남자! 아니야, 하남자, 하남자 측? 고등학생인데 쿨햇나루야? 하얀 수 없나? 어? 하남자, 하남자 그만해, 그만해 어? 하남자 측? 그만해! 그래서 입술 쭈글글한데 가까이 있으면 이마가 더 짜글짜글해 하남자 측? 하남자 측? 그만해, 그만해 하남자 측? 그만해, 화남자 측? 이 Hollander 그만해, 하나 측? 어, 하남자 측? 어, 하남자 측? 어디 지도생 걸렸나 한 번만 싹 나간다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거야 야, 너 실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ись! 뭐ttir 이런거를 한 암 자튼 밖에서 연예인이라고 조말론 잔뜩 뿌리고 왔는데 조랑말 냄새 나요. 김홍명, 너 나랑 사귀어. 아니, 사귀 싫어. 왜 내가 너랑 사귀어야 돼. 나랑 사귀어. 싫어. 나랑 사귀어. 난 싫어요. 너 나랑 안 사귀면 내가 그냥 너를 이 상태로 이렇게 머리끄덩 이렇게 잡고 이걸 짜끗, 짜끗, 반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딱딱해서 아크, 아크, 아크해서 이렇게 해서. 어? 어? 가능하네. 오늘부터 2일이야? 그래, 요구만. 역시 외모지자주의 대장은 김용룡. 외모지자 대장은 나야. 명랑해. 대명랑해. 너 가나다라는 거 할 수 있냐? 가나다야. 근데 밖에 비 오나 왜 이렇게 젖었냐? 비대하고 비대 끄는 법을 몰라서 그냥 세수까지 했어. 야, 현재 나를 위협하려고 아주 덤벼드네. 대명지자 대장은 나야. 아니야. 외모지자주의 대장은 바로 나야, 김용룡. 여기는 전교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지. 전교생들의 비명소리가 더 크면은 그게 더 이긴 거야. 야, 너 승벌을 내잖아, 과자를 왜 먹어? 어? 너 안 하니까 먹잖아. 어? 요즘 여자들은 달콤한 남자를 좋아해. 어? 너희들도 과자 먹고 싶어? 과자가 없네. 어떡하지? 어, 잠깐만 기다려.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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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못 져? 이건 질 수 없지! 어? 왜 가루 덮어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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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 야, 너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지. 네가 이긴 거 같은데 그래. 네 똥 구입다. 오. 봤어? 어? 나 요즘 얇아졌어. 뭘 그렇게 놀래? 똥 싸고 똥 안 닦은 사람처럼. 봤어? 오늘은 아예 닦지도 않았어요. 이 자식이. 근데 너 말할 때 왜 입에서 똥 냄새가 나? 어. 너 똥 먹었지? 어? 설마. 봤어? 말로 해서 안 됐겠구만. 한 판 묶자. 어? 근데 왜 이렇게 콘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어? 싸운다.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누가 또 외모치야. 이 싸움은. 야! 코딱 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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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장전하고 있어. 아 봐줘. 장전하고 있어. 봐줘. 아까áis! 으윽이야. 외모치아주의 대장은 나야, 너야. 아아아아아아아